스튜디오 1의 비전은 고객들의, 사용자들의 삶과 공간에 보다 나은 자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하고 우리의 제품과 솔루션이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저희는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무 환경이 중요한 어떤 기업의 경영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고객들에게 많이 어필을 했고 이런 어떤 고객 중심의 가치들이 고객들께서 공감을 많이 해주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약 20% 정도 성장한 3,500억 정도로 현재 마감 예상하고 있습니다.